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군요. 계속해서 묶음 상품 얘기 좀 해 보죠.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 좀 싸게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묶음 상품 저도 찾습니다. 그런데 이걸 낱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니까 묶음 상품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더라 많았다는 거군요. 리포터 먼저 보시죠.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묶음 상품. 낱개 상품보다 더 저렴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 알뜰 소비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낱개 상품보다 묶음 상품 계단 가격이 더 비싼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계단 980원에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의 5,980원으로 6개 묶음 가격은 5,980원으로 1개당 계산하면 약 997원. 낱개보다 더 비쌉니다. 커피도 마찬가지. 10개 묶음은 1개당 210원인데 만에 150개 묶음은 개당 212원입니다. 포장은 묶음으로 해 놓고 실제 가격이 같은 경우는 흔합니다. 이 봉지 라면의 계단 가격은 780원입니다. 그런데 이 박스 상품의 계단 가격도 780원으로 사실상 두 상품의 계단 가격이 동일합니다. 맥주도 생수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더 빈번합니다. 그래도 이왕 살 때 대용량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지라는 그러길 바라면서 약간 사는 편입니다. 조금 속은 것 같아요, 너무. 저도 뭐 라면, 생수 이런 거 묶을 상품으로 당연히 싸겠지 하고 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네요. 이거 지금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, 정말? 그렇죠. 이거 1 플러스 1의 배신입니다.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도 100개들이 대용량 번들이 당연히 좀 저렴하지 않겠느냐.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 아닙니까? 1천 원에 1개씩 주면 3개에 2천 원. 우리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100개들이 번들이 10개들이보다 훨씬 비쌌다. 이 개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하거든요. 이른바 번들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컵라면도 개당 가격을 따져보면 묶음으로 샀을 때 개당 997원, 개당으로 사면 980원. 그러니까 묶음으로 사니까 내가 더 손해를 보았구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러네요. 지금 A사 컵라면, B사 즉석밥도 다 마찬가지인데 묶어서 사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얹어주겠지 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이죠. 대용량 묶음 상품이 사실은 더 비쌌다. 이거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보기 어렵거든요. 그런데 이거 뭐 법으로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우리가 그램당 얼마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램당 얼마고 저희가 성분 표시 어떻게 돼 있습니다라면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. 하지만 유통업체 중에서는 프랑스계 유통업체는 해외의 경우에 그 지점에서 이 제조업체가 이렇게 상품을 바꿨습니다라고 알려주어서 그쪽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보고 사는 수밖에 없겠군요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현미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